조미단이! 그...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수지 씨 말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필리처 대표님의 전 와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요? 여기 이수지 씨 연락처입니다 오렌지 카운트에 거주하는데 근래에 한국에 자주 나온다고 하네요 알겠어요, 고마워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안 하십시오 아, 저 이수지 씨 되십니까? 네, 그런데요 누구시죠?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위너스 그룹의 천성훈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남편 필립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? 필립이요? 저 지금 한국인데 만나서 이렇게 해야죠 아, 예 알겠습니다 예, 그럼 거기서 뵙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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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